하왈 휴즈! 휴지입니다! 자, 디스 이스 휴지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드디어 이 휴지 월드에도 평화가 찾아왔죠? 자, 아, 뭐야, 뭐야, 뭐야! 뭐 어찌됐든 휴지 마인크래프트 에필로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. 예, 아직 그 엔더 드래곤을 잡기는 했지만 즐기지 못한 컨텐츠가 몇 개 남아있거든요? 그래서 또 휴지타운 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컨텐츠는 말이죠. 드디어 그걸 얻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디스 이스 겉날개 엔더 드래곤을 잡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겉날개 저도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겉날개 예, 그 아이템 한번 얻어볼 건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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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뭐야, 왜 이래! 와, 시끄러워 죽을까 했네. 가만히 좀 있어봐, 엔더맨 진짜. 엔더맨한테 안 들키게 좀 조용히 얘기하면요. 그 있잖아요. 엔더 드래곤을 잡고 나면은 엔더 시티로 갈 수 있는 포탈이 열리거든요. 그쪽으로 넘어가서 엔더 요새라고 해야 되나? 예, 거기에 그 구조물이 있거든요.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겉날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엔더 시티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 얻을 수 있거든요. 바로 한번 얻어보자고요. 저것이 바로 엔더 시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포탈입니다. 이거 제가 한번 미리 테스트 해봤거든요. 여기까지 올라왔고요. 여기에 이제 엔더 진주 떨구면은 바로 넘어갑니다. 3, 2, 1, 발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이 곳이 바로 This is ender city. 자, 여기에서 그 이제 구조물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. 그 요새 같은 거를 찾아야되요. 이거 뭐야? 이거 여기 죄다? 이, 잧! 오오오오와와와와와 뭐야? 아니, 뭔데? 이것 좀 쾌가야겠다. 엔더시티에서만 자라는 굉장히 희귀한 열매인가 봅니다 어따 쓰는지 모르겠어 이게 보니까 여기 엔더시티 여기 바닥으로 떨어지면 바로 사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심하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성과 성 사이를 이동하고 다녀야 돼가지고 쫄리긴 해 이 엔더 저거가 많이 필요해 여기 떨어지면 진짜 바로 하늘 천국 행이거든요 아닌가 지옥 행인가 이것도 요새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슈프트 진짜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아 어디쯤 가야 있으려나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긴 하다 그냥 맵 자체가 완전 똑같이 생겼네 이쯤이면은 얼추 많이 온 것 같은데 아휴 이 엔더맨 자식들 지겨워 죽겠어 와아아아 찾았다 저겁니다 저거 예? 찾고 있던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작은데 느낌이 아 맞아 이게 무조건 건날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확률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아 잠깐만 이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무슨 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뭐야 좀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데 여기부터 난이도가 조금 빡세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어 뭐야 한방컷이네 철컷 껍질 획득 입구에 들어왔거든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호 오호 엔드시티 발견 웅 어 sins 잔식들 이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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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야 잔 pela está 맞고 med two 와우 종식관에 저음상 입성 자 상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과연 뭐 가도록 했을까요 3,2,1 오픈 뭐야 다이아 투구인데 무려 소선이 발려있는 개사기 투구 자 여기는 뭘까요 3,2,1 오픈 근데 이거 귀속저주가 발려있네 그리고 꽃갱이도 줬어 포실저주 이거 죽으면 떨구는건가 섬세한 성띨인데 효율이 3개가 발려있어요 뭐야 이거 다이아가 막 쏟아지는데 껍데기 얻어서 잡아야되는데 죽어 죽어 자 여기가 옥상인가요 여긴 뭐 별거 없는데 저기요 아무도 안계세요 이거 안되겠네 딴 데로 또 갈봐야되겠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야 여기는 무조건 있어 어 여기는 무조건 딱바로 나 여기 건날개 있어요 라고 저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저게 보면은 무슨 배같은게 있거든요 저거 느낌으로 딱 온다 일단은 정상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떨어봅시다 우리 어라 집어주네요 컷 자 여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를 날아올라 막고 올라갑니다 가자 여기는 그냥 셔카제 맞고 정상으로 가는게 나아요 오케이 나의 건널기를 찾아서 좀 아프긴 한데 참을만요 어디까지 가야돼 정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오니까 약간 엘리베이터 타고 온 듯한 느낌이네요 자 바로 상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나와라 건널기 다이아몬드 미쳤고 오케 철갑반 수선도 달려있고 야 이거 잠깐만 엔더상자 좀 열어가지고 아이템 좀 넣어놔야겠다 이야 전립품 아주 달달 헙니다 네 여긴 또 뭐 들어있어 아 근데 왜 이렇게 기속저저 박혀있는게 많아 일단은 뭐 다 챙겨 어디든 쓸데 있겠죠 자 다음은요 여기도 조금 문젠데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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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에라 죽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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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떨어진다 나 떨어진다 야 어 어 야 이거 이래서 위험하구나 여기 아 아우 자 저 앞에 보이는 전방에 저 배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다려봐요 엔더 진주로 한번에 넘어가야 될것같은데 밟고 딱 해가지고 엔더 진주로 한번에 날아가 봅시다 자 제발 너에게 닫킬을 닫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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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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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호! 자 지금 철거한테 아직 안 들켰거든요? 저거 뭐지? 헤엑! 이게 그 유명한 오마이갓! 용머리! 디스 이스 용머리! 잠깐만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? 여기서 떨어져요 바로 나락이요! 자 이렇게 해서 요구로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! 와 드래곤머리까지 대박 야 오늘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겠구만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여기 느낌 왔어 나 여기 겉날개 냄새 세게 나요 샤샤샤샤 치유의 물약 좋아요 오 자 오케이 상자 발견 어 찾았다아아아 이것이 겉날개 디스 이스 겉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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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겨내면 어쩔거야 빼뽀 여기다가 했나 하하 좋아 아주 훌륭합니다 음 자 그전에 예 엔도 상자로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다 옮겨둡시다 와 이거 확실히 깨고 나니까 아이템 좋은 것들 많이 주네 와 거의 뭐 풀템을 주는데요 이거? 레전드네 그리고 여기 반대편 쓰리 투 원 뿅! 음 이건 좀 별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바로 tint 을 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너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몰라 puff 첫 네에헤헤아 일어서 겉날개 획owym 후아 타라타라 됐다됐다 아 다 이뤘다 그리고 드래곤 머리까지 어허 어허 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자 겉날개 착용식 들어갑니다 käyt 이게 진짜 멋이다, 멋. 건나게 획득했고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. I believe I can fly!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뇨!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